네 매우 확답합니다. 우리 친구 여기 여기 자 여기 딱 차려 자 인사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이 악수 이상하게 아니에요. 우리 친구 이름이 뭐야? 고은이. 네 고은이랑 재밌는 마술을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. 아셨죠? 네. 네 일단은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? 일곱 살. 오 일곱 살인데 동안이네? 어려보여요. 결혼했어요? 안 했어야지. 네 그럼 할거에요. 우리 친구랑 재밌는 마술 할 건데 중심을 잡는 마술을 일단은 먼저 해야 됩니다. 음악감기 시작하겠습니다. 아저씨 따라 똑같이 하면네 그대로. 이렇게. 자 끼고. 바람이 불어서 코에 딱 대고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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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때 되겠네. 잠시만. 이렇게. 앞에 딱 보고. 웃어. 합의 그럼 최대한 웃음으로 spectacular. 와이 아 группoms revealing he's playing aaziun. 합의 다음 은지 재결환 program. 자 Sylvie 이 strategy. 덧mark. 바람 불어서 안 될 거 같애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. 정말 감사합니다. 오. 기dish. 드라이그 뭐야 뭐야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안 돼, 안 돼 괜찮아요, 괜찮아요 후, 후 와우 지방이 지방이 우리 친구가 하나, 둘, 셋 우리 친구가 신어 주면 박수 하나, 둘, 셋 후차 빨리 왜 그래? 왜 그래? 다른 거 바꿔줘 우리 친구가 오늘 방송 처음에서 다른 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안 쓰지 번쩍 들어 하나, 둘, 셋 지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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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기 우리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큰소리로 하나, 둘, 셋만 하면 됩니다 지팡이 넌 이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dom 역시 내가 대한민국을 할 수 있을까? 박수! 다시 후! 후! 어 미안하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세요 이제 빨간색을 바꾸고 우리 친구랑 재밌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흔들고 자, 흔들고 꼭 신을 주면 작았던 빨간색 공이 놀랍게도 우리 친구의 손에서 오! 점점 커지는 맞습니다 박수! 흔들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맛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딸기우유 너무 맛있겠다 지금 보이죠? 딸기우유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우리 친구와 후! 굽니다 후! 굽고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! 하나! 둘! 셋! 와우! 와우! 아 신기해요? 아 신기해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앞이로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소울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면 재밌을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일단 키즈 한 번 내고 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! 둘! 하나 딱 잡고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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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디 자 그리고 우리 친구의 눈이 얼마나 빠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불 후불 이게 휴지가 어디로 갔는지 맞추면 돼 자 어디있어? 빨리 다시 할게 눈이 빠릅니다 네 동체 시력이 엄청납니다 다시 한 번 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맞추면 다음 마술을 어떻게 할지 결전이 하는 거야 알았지? 천천히 마술은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과연? 아주 놀랍게도 휴지가 사라지는 마술 와우! 와우! 신기하지? 참았다 훈안이지? 조연아 그치? 장난 있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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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렷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다들 자 우리 친구 갑니다 우리 친구에도 아저씨가 도와줬기 때문에 아저씨가 선물을 줄 건데 이게 뭐이죠? 책 라바인데 일단은 집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그려왔는데 아주 귀여운 라바 책입니다 네 그렇죠? 그림이 그려져 있죠? 네 그려져 있어요? 그려져 있어요? 아 근데 어? 우리 친구 머리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에 비비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오 우와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불량품인 것 같아요 다 나옵니다 불량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친구한테 줄게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비비면 이번에는 색깔이 헤어서 나오는 박수 주세요 박수 고생 난 것 같아요 박수 박수 한 사람 갖고 안되는 걸 빨리 버려야 돼 자 자 그럼 다음 음악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음악으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 이거를 이렇게 딱 압도 딱 SI 아이고, 아이고. 앞으로. 마수아 아저씨처럼. 아이고, 아이고. 똑같이, 똑같이. 아니, 이거 여기야, 이거. 이거 진짜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똑같이. 똑같이. 아저씨처럼 땅겨. 꺄 끄렸어. 막걸라 이게. 가봐, 가봐, 가봐. 가봐, 가봐. 가봐, 가봐. 또 왜 이렇게 해봐. 또 왜 이렇게 해봐? 또 왜 이렇게 해봐. 너무 많이 해봐. 와우 얼마나 그런가요? 아저씨가 안 기러워 아저씨가 안 기러워 빨리 당겨줘야지 아저씨가 안 기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가 후보 했으니까 아저씨가 선물을 줘야지 아 크다 우리 친구의 아저씨가 종이선물 시청 이거는 준비가 된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가 있을거 같아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큰소리로 하나 둘 셋 다음에 우리 친구 선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큰소리로 하나 둘 셋 선물은 선물은 종이자 와아 장난이에요 선물은 아까 제가 미리 준다고 한 약소 큰 사탕인데 사탕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입도 많이 썩어요 그래서 사탕을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돼요 알았죠? 그래서 제가 작은거 준비했어요 자 이걸 좀 써야돼 우리 친구 잘했다고 박수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이신가요? 네 네 마지막 마우스 보여드리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이 경치에 사진 많이 찍고 추억 많이 남기십시오 지금까지 마우스 아기